뭐해. 누나 손 안 잡고 가? 현이가 기분이 좋은가 보네. 마스크 안 해도 되잖아. 아 감기 때문에? 아 안하고 가. 아니 여기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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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냐? 이거냐? 아니. 이거냐? 여기. 여기. 시공. 여기. 이거 뭔가 안 돼? 네. 안이 왜 이렇게 났어? 간식 먹을 때만 먹고 간식 다 먹으면 있어 왜 이렇게? 뭐 키드카페 가는데 왜? 왜 강릉을 못 줬냐 뭐 키드카페 가는데 뭐 왜 강릉을 못 줬냐 왜 하니 강릉을 못 줬냐 오 그러니깐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오는 것도 있잖아 안 붙으면 돼 그럼 너 윤빙이랑 안 붙으러 갈거야? 어 진짜로? 넌 너 윤빙이랑 붙이고 붙어있네 그래 그럼 나 언제 들어온 그 강릉이 풀렛이까 질 아니 근데 왜 안 붙어 야 그래서